오케이 무선 모형 RC 라이프입니다. RC 라이프 자 여러분들 TMAX라는 차예요. TMAX 2.5예요. 자 트릭사스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게끔 그래도 큰 회사가 될 수 있게끔 공로한 차량 바로 TMAX죠. 전진우진이 되고 그 다음에 투스피드까지 되는데요. 알겠습니다. 이 차량은 엔진적으로 전설적인 차량이죠. 자 재량에 시동을 걸어서 이제 이런 길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터리가 일단은 충전중이라서 이걸로 하겠습니다. 자 아이들이 약간 높네요. 아이들이 보다 비트를 좀 줄일게요. 아이들이 너무 작으면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요. 라이저 세팅 다日 길들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놔둘 거예요. 자 이래서 연료로 최소한 열통용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안전하고 천천히 떼라고 내일 보내게 되었을깐요 오늘까지는 계속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티맥스 차량입니다 자 기절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절이 계속 할게요 아주 멋진 차례입니다 키맥스 오케이 짜잔